아이씨 아이씨 7 6 아직 안 끝나 냉법 12승 갈게요 안될거 같죠? 박밀 많다구요? 걱정해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잘하는 얼반과 박밀의 승률 전 9대1이라고 봐요 그래서 문제없어요 그 박밀만 안만나면은 6 3 10 8 아아 아 박마 아 박마보다 진짜 게임하기 너무 싫어져 만약에 이 알렉 오? 이거 진짜 안맞으면 이길 수도 있어 아 제발요 한 번만요 아 나이스 뒤졌어 잠시만 계산해보자 우리 같이 계산해볼까요? 자 이걸로 때리는거 확정입니다 자 5 10 10 10 동전 1 으앤 Görse 으야 으하할랬 에히 일본인한테 자막혔네 개소리 제대로하면 내가 이기는데 아니 senator 너 뉴스도 안보지? 너 뉴스도 안보지? 나는 계산하고 나가셨으면은 뭐라고 안하냐 아이씨 이 새끼 아이씨 아아 진짜 짜증나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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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미오 아이씨 인사 안했으면 바로 끝내줄라 했는데 인사할 때 될 수가 없는데 오 잣다리 이거 뭐 나와요 여기서? 와 뭐야? 왜 안 끊겨? 와 개쩌라 뭐야 뭐야? 칠승이랑 차이가 엄청나는데? 이게 뭐해? 안 멈추는데? 이거 옛날에 100원짜리 넣는 고장난거같이 나오는데? 개혜자다 50팩 황금천천세계 1100가루 1090골드 개씨 폐잔데? 와 미쳤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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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